jtbc sing again 30호 가수 이승윤 목사 아들 아버지 이재철 목사 아들 가수 이승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와라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건강하세요 God bless the world 30호 이승윤 아버지 이재철 목사 이승윤 고모 배우 고은하 권사 이승윤 형 유튜버 이승국 30호 가수 이승윤 글씨체 공개 jtbc sing again 가수 30호 가수 이승윤이 글씨체를 공개했다 이승윤은 12월 16일 개인 인스타그램에 안경 쓴거 보시다시피 한석봉은 아님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sing again 30호 가수 이승윤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 형은 유튜버 이승국 sing again 30호 가수로 주목받고 있는 이승윤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라는 것이 밝혀져 화제입니다 이재철 목사는 누구인가 이재철 목사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설교자이자 한국 신학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목회사 중 한명으로 꼽힌다 1949년생 부산 출생인 그는 올해 나이 72세다 한국외국어 대학교 프랑스어과를 졸업한 뒤 1974년 홍성통상주식회사를 설립했으나 위기를 계기로 크리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로의 신학닷교 신학대학원을 나온 후 1988년 정신요원회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했다 송파구 잠실동 정신요원회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는 이재철 목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곳이다 그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단임 목사 임기제뿐만 아니라 헌금의 무기명화 모든 교회 재정의 50% 이상을 교회 내부가 아닌 외부 사회를 위해 사용할 것을 목표로 삼아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교계에 큰 감동을 주었다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최일도 목사의 바포 공동체의 교회 예산의 대부분을 기부함으로써 사회 선교에 도움을 주었으며 개척초기의 약속대로 10년 임기가 끝나자 사임했다 이재철 목사는 주님의 교회 목회 시절 자신이 성직자라고 해 납세의 의미를 실천하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탈세하지 말라는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세무소를 찾아가기도 했다 그 후 대한예수교 장례의 통합 파송 선교사로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에서 3년간 교우들과 함께 사회겠다 2001년 귀국한 뒤에는 개인 보금 전도자로 지필에 전념했다 지금까지 쓴 책으로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참으로 신실하게 세신자반 성숙자반 인간의 일생 회복의 목회 회복의 신앙 비전의 사람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 사도행전 속으로 유한과 더불어 이재철 목사의 로마서 매듭직기 등이 있다 2005년 7월부터 한국기독교 선교 백주년 기념 사업협의회의 요청을 받아 백주년 기념 교회의 단임 목사로 사회가 있다 이재철 목사가 목회했던 양화진 백주년 기념 교회는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두어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백주년 기념 교회 속에 유튜브 동영상에도 평신도들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는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전임 사역자들과 장로들, 봉사팀장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하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설교와 교육은 전체 원고를 외우서 한다 2013년 암 발병 이후 암기 설교를 잠시 중단했으나 후에 다시 재개했으며 2018년 11월 28일 추수감사주일의 사도행전 속으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은퇴하였습니다 이 목사는 1960-70년대 스타베우 고나시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자신의 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도 썼다 그 중 셋째 아들이 30호 가수 이승윤이다 1989년생인 이승윤은 올해 나이 32세로 싱 어게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30호는 탈락 후보 최근 방송에서는 63호 가수 이묘진과 맞붙어 탈락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승윤의 형이자 이 목사의 둘째 아들은 인기 유튜버 천재 이승국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이승국은 누구인가 JTBC 스튜디오 전속 계약 체결 장성규 한소법 이승국은 유튜브 채널 천재 이승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구독자 27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다 2015년부터 영화 드라마 리뷰 코너를 선보였으며 댓글놀이 이승국 쇼 코믹 영상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유창한 영어실력으로 2019년 8월 할리우드 배우 드웨인 존슨을 직접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 외에도 고려 기프트, 시티카드, 광고 촬영 등으로 주목받는 등 종합 방송인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JTBC 스튜디오 관계자는 이승국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 외에도 다채로운 스타들과 함께하며 진행자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다며 당사의 체계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이승국이 다방면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싱어게인 무명가수 71팀 63호 대 30호 라이벌 대결 싱어게인 30호와 63호 가수가 라이벌이 되어 만났다 12월 21일 오후 방송된 JTBC 싱어게인에서는 3라운드 지옥의 라이벌전이 펼쳐졌다 이날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63호와 30호가 맞붙은 장면이었다 지난 팀 미션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던 두 사람이 라이벌로 만나 함께 무대에 오르자 유희연은 모든 분들이 예상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규현은 치킨 시키는 각의 조화라며 명승부가 펼쳐질 것을 암시했다 성공에 나선 63호는 이문세의 휘파람을 선곡했다 그는 잔잔한 키타 연주와 함께 호수록 짙은 목소리로 열창했다 담담하면서도 서정적인 공연에 심사위원들은 환호했다 김인아는 모든 소리가 다 본인께 느껴지는 유일한 참가자라고 극찬했고 유희열 역시 전공법으로 노래하는데 그냥 63호 노래 같다 앞으로 무슨 노래를 하더라도 63호의 노래일 것 같다 라는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30호 이오리 치리치리뱅뱅 이날 30호는 이오리의 치리치리뱅뱅을 선곡 반전 매력을 보여줬다 히타 없이 무대에 오른 그는 자유로운 몸짓과 허스키한 보이스로 그동안 경연 프로그램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카리스마를 분출했다 이에 이선희는 처음 본 스타일의 무대였다 관객들마다 보는 시각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고 규현은 전주 나올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좋았다 이상하다 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희열은 솔직하게 말하겠다 지금까지 왜 안됐는지는 알겠다라며 너무 생경한 걸 들으면 낯설어서 잘 모르겠다 예전 서태지와 아이들, 국화스탠딩이 그랬다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독보적인 자신의 음악이 될 것이라며 진심어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계속되는 혼돈의 심사평 63호 대 30호, 5대3, 63호 승리 30호는 탈락후보 그러나 반전 30호, 4라운드 진출 심사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추가 합격자를 가렸다 서태지 같다는 혼돈의 평가를 받았던 30호 이승현은 다음 무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55호, 4라운드 진출 55호 하지는 맞는 노래를 잊게 되면 보여줄 폭발력을 이루어 추가 합격됐다 59호, 4라운드 진출 늘 퍼포먼스와 함께 노래했던 59호 크레용팝 초아는 노래를 듣고 싶다는 이유로 추가 합격되자 눈물을 쏟았다 10호, 4라운드 진출 심사위원 이혜리는 1라운드 때부터 감동을 잊을 수 없다 멋진 톤과 큰 울림을 가진 분이라며 10호 가수 김준일을 슈퍼 어게인으로 살렸다 크리스찬 튜브도 이재철 목사님의 아름다운 가족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